미래 생명자원을 주셨고요. 매수가가 5,340원, 비중은 10%이다 라고 합니다. 자, 오늘장 종가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,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는 5,22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매수가를 소폭 좀 이탈을 했는데, 자, 미래 생명자원은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? 어, 이게 잠깐 뭐 공시랑 요즘 이슈 해가지고 같이 뭐 가긴 하긴 하는데, 밤스토리 같은 경우도 같은 계열로 볼 수 있잖아요. 근데 딱히 그닥 재미는 없거든요. 뭐, 기료? 이런 거? 글쎄, 이거 왜 사셨을까? 누가 추천했어요? 너무 재미없는 종목인데? 왜 비 오니까? 네? 아니, 그러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? 움직임이 전혀 없잖아요. 나무의 하우? 조금 단기 트레이딩 노리고 매수가 들어오셨을 수도 있는데, 종목의 이제 머니플로우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좀 깨지는, 아리로 내려가는 모습이고, 전체적인 좀 상황 자체가 그냥 뭐라 그럴까? 그러니까 종목이 올라가기 위한 힘 자체가 너무나도 없어요. 너무나도 없어요. 그래서 손실은 안 보실 가격이긴 해요. 개인적인 판단을 드려보자면, 이거 매수가 바로 위에 있으시잖아요.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은 그냥 파세요. 다른 거 하세요, 다른 거. 재미없는 거 뭐하러 들고 가실 거예요? 이거 들고 있어봤자 이거 뭐 재미도 없어요. 정리하시고 올라오면 정리하셔요. 손해 안 보실 거예요. 수익으로 올라갈 거니까 그때 정리하시고, 다른 거 사세요. 이거 하지 마세요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시고,